6시 에서 있잖아요. 옷장 쪽에 나갔어요. 감사합니다. 자신있어. 와 진짜로? 이거 어려운데? 같이 해. 1명 넘는 것 같은데. 아하하. 2명 남은 터뜨린 3명 남은 터뜨린 3명 남은 터뜨린 3명 남은 터뜨린 아찔아 먹고싶어 금방 찰나가 찌릿찌릿해서 직업이 그냥 너랑 얘기하고 너랑 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한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체력괜찮아? 너 하고싶은데 나 아버지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이랑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애? 같애 조그마해서 신경쓰 눈에 밟힌다고 해야하나 너 편한데로 하라고 했지 아 그냥 걔가 하고싶은데로 하는게 좋아 아이스크림이 먹었어? 아이스크림과 샤벗 내가 있는것이 재밌는것이라고 이건 좀 남아서 재밌게 놀아봅시다 오늘 뭘 할지 들어가 내가 다 타겠다 들어가 먹어? 응 난 뼈도 씹어먹을 수 있어 에이 찢어졌어 자 잘했어 내가 할게 위험하지? 1억 드립니다 제가 할게 걱정하셨어 이곳 봐 비주얼 대박이지 와우 퀵 나왔어 내가 자켓 가져다줄 테니까 응 이게 좀 더 따뜻할걸? 내가 내 눈에 들어와 있는 게 편해 와 이렇게 됐든지 밖에 나가서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계속 신경 쓰이고 불안한?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호감이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서 선택했습니다 네 가시죠 놀러 간다 아 놀러와 진짜 어제 넘어졌어 어디 어디서 야 어디서 넘어졌어 야 조심 좀 하라니까 눈 밖으로 나면은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